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실 때 저는 미국에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구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때가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런 표적이 있는 삶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수와 십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기부원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부원 족속을 치러 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해브론 왕, 호함, 야르무웃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부원 족속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부원 족속은 여수와에게 다급하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수와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 여수와 10장은 상당히 긴 성경인데 그만큼 그 전쟁이 대단한 싸움 정말 엄청난 싸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부원 족속을 어떻든지 도와야 하는데 그 연합군, 다섯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는 일에 대하여 여수와가 참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아모리 다섯 왕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수와 1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수와가 해와 달을 멈춘 엄청난 기적이 이 전쟁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저는 이 여수와가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일 정도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여수와가 해와 달아 멈추라 이런 선언을 할 생각을 했겠는가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수와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수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여수와는 어떻게 해와 달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한 것일까 사실 여수와가 이 아모리 다섯 왕과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은 여수와에게도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던 전쟁이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너희들이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기습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수와 군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다 죽은 게 아닌데 날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져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이제 전쟁은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진 게 아닌데 날이 저물어가는 것 그때 여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여수와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살아있는 군사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리고는 그는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12절에 태양아 기부원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야룸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태양이 멈춰지고 달도 멈춰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연합군을 끝까지 다 죽이는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와 달이 멈춰진 것보다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했던 이 여수와의 심령 그것이 너무 제 가슴에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 그런 확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이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우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수와의 믿음을 감탄하고 해와 달이 정말 멈출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문제들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여수와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그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그렇게 외쳤던 때와 같은 그런 정말 절박감, 간절함 그리고 참 놀라운 확신이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을 믿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감히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인데 그걸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착하게 생긴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착한 목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착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실한 목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정결함의 능력을 저는 정말 믿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제 내면을 저는 알잖아요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 진정한 사랑의 목사가 되지 못한 것 정말 소망이 제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강단에 설교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한마디만이라도 하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처지에 내적인 어떤 좌절감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와 또 자아에 늘 굴복하는 저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그건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 그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애는 썼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복음을 아멘으로 붙잡은 거죠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여우수와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조롱할까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니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죽었다고 외치는 것이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여우수와가 해를 향하여 멈추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고 그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여우수와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반드시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우수완은 생포한 그 아모리 다섯 왕을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의 앞에 그들을 생포한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이 발로 밟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도대체 여우수완은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로서는 사실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모리 왕 그들의 존재는 사실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감히 맞대결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모리 왕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목을 자기 발로 밟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우수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한 족속과 싸운 전투가 많을 텐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런 확신의 감각 믿음에도 감각이 있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죠 그 아모리 왕의 목을 발로 밟았을 때 그 느낌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감각을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 가운데 정말 다니엘처럼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믿음인 거죠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완자들의 그 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수업 시간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대한 그런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라 하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찾아서 써 가는데 한 신학생만은 그날 눈을 감은 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관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 신학생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저 한마디만이라도 쓰라고 그랬더니 그가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거기에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참 명문이죠 그 답의 주인공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하셨으면서도 왜 제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나 한동안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무슨 방탕한 삶을 살았거나 큰 죄를 짓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참 애통한 정말 회개할 제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수와가 해와 달을 멈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참 난감하고 답답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이 기적과 기적 중의 기적인 사건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미 제 안에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잠잠히 묵상하면 그러면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못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예수 동의 일기를 쓰라고 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나 그런 일기를 쓰는 거지 교인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괜히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정색을 하고 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제가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 성령께서는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만 받은 은혜입니까?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왜 유기성 목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저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학생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두사님을 사로잡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정말 진짜 주의 종이 되기를 그걸 갈망하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것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아마 성공적인 사역이 되실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면 그 전두사님에게 너무 부담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것만이 진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전부이더라고요 주를 바라보면 비로소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반드시 그 믿음 속에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 가서야 아 내가 진작 내가 죽었음을 믿고 살 걸 이런 참 기가 막힌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에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걸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쓰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